한글자막 by 한효정 많다 많아 온몸에 온통 눈동자 눈 수직한 타란 귀 죽기 전에 눈이 매우 나빴어 안경 없인 잘 안 보였어 늦게까지 게임하고 핸드폰 했더니 눈이 정말 나빠졌다네 예쁜 눈 건강한 눈 전부 다 내꺼 보이지 않아 답답해 예쁜 눈 고마운 눈 가져갈 거야 눈 수직한 타란 귀 죽기 전혀 날아오는 날 안경 없을때 눈 수직한 타란 귀 눈 수직한 타란 귀 꿈이 그들기 전혀 날아오는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